24번도 매우 쉬웠습니다. 정답률 78% 정도 되었더라고. 거의 듣기평가죠. 이것도 그냥 짧게만요. 그냥 한 포인트만 얘기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번 수능에서 진짜 V단어 진짜 진짜 V단어는 정말 빨리 할수록 좋다. 아까 뭐 Adapt도 많이 말씀드렸고 아까 위에서 있었던 Attribute도 우리 V단어 있었고 Publicize도 있었고 심지어 정답선제에 Publicizing이 있었고 이 단어에 대한 이미지가 중요하다 등등등 얘기한 것처럼 기존 수강생이 이걸 볼 리는 없으니까 참 답답하지만 Assume이라는 단어는 제가 V단어의 별표 세계치라고 했었던 단어 중 하나예요. 가정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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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론 좋은데요. 영영사전에 찾아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사실이라 가정한다 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이라고 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She assumes that her boyfriend is cute 이런 느낌이야. 그녀는 그녀의 남친이 귀엽다라고 가정합니다.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지? 실제는 그렇게 남친이 그렇게 멋지지 않은데 얘는 그게 그렇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. 그래서 뭘 이용하시면 참 좋냐면 이 가정의 내용 있잖아. 이만큼에 대한 내용 대절에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구나를 기대하시면서 보면 바로 여러분들 이게 왜 쓰였는지까지도 내용이 확 하고 이해될 수도 있고요. 때로는 내용이 좀 어려워도 이걸 기대하면서 읽게 해주기도 해요. 이런 느낌에 다시 She assumes that her boyfriend is cute. However, I don't think so. 이런 느낌처럼 자, 그래서 뭐라고 가정하는 게 너무 당연하대? Animal who sees an object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그 어떤 사람들이 This is everything about it 그것에 관련된 모든 것을 보고 있다. 또는 모든 것을 본다. 뭐 색깔, 쉐이프 등등등등 라고 가정하는 게 너무 내추럴하대. 그럼 실제는 어떨 가능성이 좀 있겠니? 실제로는 모든 걸 다 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어떤 걸 보고 있으면 모든 걸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지.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. 다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저는.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 끝자락에 있는 구석을 다 완전 신경 쓰면서 다 보지는 않거든. 나는 다 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. 하지만, 그러니까 꺾죠. One part of your brain 뇌의 한 부분은 그것의 쉐이프를 보고 또 다른 부분은 컬러를 보고 또 다른 애들은 뭘 보고, 뭐 보고, 뭐 보고, 뭐 보고, 뭐 보고, 뭐 보고, 이거지 이거요. 정답은 결국 여기서 나왔었죠. 그러니까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다. 얘는 저거 보고, 쟤는 저거 보고 이렇게 좀 분리되어 있다 이거였잖아.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이 좀 너무 쉽게 나왔던 게 분리되어 있고 독립적이다. 뇌의 세포의 시각적인 퍼셉션 인식이라는 것은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분리되어 있다. 뭐 이런 거죠. 그래서 정답이 너무 쉽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선지도 딱히 건드려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. 네, 그 정도. 그 정도. 그래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페이지에서는 제가 볼 땐 21번하고 23번은 좀 중심적으로 그래도 공부할 거리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됐죠?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.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.